야! 뭘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냐? 야 너 그거 들었어? 뭐? 몇 번 말이 있잖아? 걔 텍사스 간대 아 진짜? 난 클리포니아 올 줄 알았지 우리가 클리포니아 있으니까 뭔 소리야? 누가 봐도 여기야 거기 중학교 절친 산다 야 나 사진 좀 사진? 갑자기? 하나 둘 셋 아 뭐해! 여기서 말 좀! 야 나도 야 야 오빠 잘 나왔지? 완전 예쁘다 나 이거 보내줘 피드에 올리게 귀엽지? 봐봐 올리자마자 저화해서 엄청나? 오 야 이 정도면 거의 인플루언스 끝인데? 야 맞다 너 어제 여기 정답 안 봤어? 내일 콘서트 라이브 하는데 시청자 백만 명 넘어 어? 시청자 백만? 나 부럽다 나도 모델 되면 시청자 많아질 텐데 에이 모델이 아무나 하는 줄 왜 모델도 되고 포토그리프도 될 수 있지? 일단 옷부터 사 에이 얘가 무슨 모델 그래! 나도 오늘부터 염색도 열심히 하고 사진도 왕창 찍을 거 해 너 어딨어? 나 지금 패션 스트레칭 와 너 벌써 웃었어? 바로 샀지 머리 염색도화 야 근데 레이 우리 학교 학생인 거 아니야? 헐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치? 그치? 진짜? 뭔데 이 대화? 헐 대박 내 사진에 레이가 댓글 달았어 아 진짜? 야 빨리 댓글 달아봐 아 뭐라고 달지? 아파 아 떨려 아 나도 아 진짜 달려 아 아 아 아 우리만의 또 다른 세계 해시택 미 어 아 이샘 아 아 이샘